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해볼 것은 바이버 신전스리의 사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8491 6분 동안만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아 다시요 아 됐나요 이제? 오케이 아 아 뚝보였네 아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? 아 아 아 아 또 망했습니다 아 그래도 그냥 해보겠습니다 클로츠 아 출발 이제 안정성을 찾았던데 아 부술을 먹었군요 아이 별로 안되겠는데? 아 이게 녹화를 켜서 그러구나 아 약간 잘 안되는군요 아 이거 어떻게? 스파이더인 미러를 써주고 동시에 점프를 이용하여 위로 올라가지고 비결하지 못해보겠습니다 자가 выбора 볼 때 고구민 해줘 어..어..이거 구슬 먹을때마다 끊기는게 좀 빡세네 아..느낌 안좋습니다 어..어.. 다시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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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몬스터를 한번 계산기로 일도 돌겨봐야 되겠군요. 1168491